지니 피부들은 원래 좀 단단하고 딱딱하게 나오긴 해야 되는데 변이 물러져서 누르면 뭉개지는 상태로 내원을 해서 매복증 증상이 있거든요. 항문 끝이 앙컷보다는 늘어지거든요. 변이 이렇게 차 있죠. 이게 숙변처럼 있는데 이게 매복증이라는 거예요. 여기가 항상 변이 껴있고 오래되면 냄새가 부패되는 냄새가 나거든요. 이게 좀 고질적인 증상이어서 이게 지금 남자 스컷 아이들한테는 조금 많이 나타나서 이것만 관리 잘해도 기니피그 냄새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어요. 어머 이빨 부러졌네. 여기 썩어졌네요. 아이고 그죠. 엑허 엑허 처음에 기생충이 있어서 세균도 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견이 잘 비껴 같아요 나머지 간에 문제 있거나 신장에 문제 있거나 이제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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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